아이고, 상신이야. 아니, 왜 이리 팔목이 시려. 벌써부터 고장나면 큰일인데. 아줌마! 미쳤어? 아니, 쟤님은 뭐 어쩌려고 이거를 거실에서 말려. 이 아줌마. 아니, 아줌마! 내가 한 건데? 쟤니야. 저기, 이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면. 언제까지 숨길 작정이었어? 딸한테 말 못 할 만큼 쪽팔리면 그딴 일을 왜 해? 그럴 거면 당장 때려쳐. 너 어떻게 알았어? 저 거짓말 하려던 게 아니라. 미안해, 쟤니야. 뭐가 미안한데? 도둑질했어? 누구 때려서 돈 받았어? 아니야, 그런 거. 그런데 왜 숨기냐고. 엄마는 너한테 부끄러운 짓 한 거 한 개도 없어. 네가 엄마 쪽팔려한데도 일 그만 못 둬.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. 엄마는 너 재벌 따라 안 부럽게 최고로 키웠고 후회 없이 뒷바라지 했어. 그럼 된 거 아니야? 물기 바짝 안 말리면 냄새나 고객 관리 제대로 못 하면 손율 다 떨어져 나간다고. 그럼 우리 뭐 먹고 살아. 뭐? 로나 그렇게 되고 창피한 것도 무서운 것도 없어졌어. 애들이 놀리는 거 겁도 안 나고 설대 못 가도 상관없어. 내가 무서운 건 옆에 있던 누군가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. 아빠도 없는데 우리끼리 의지하면서 살아야지 빌어먹을 비밀 같은 거 왜 만들어? 내가 엄마 딸인데 엄마 직업을 민영이 같은 시기한테 들어야 돼? 제니야. 욕실에 물 받아 놨으니까 준비해서 들어와. 얼마나 재능충인지 실력이나 좀 보게. 바나나 여기도 잊지 말고. 우리 공주가 언제 저렇게 컸대. 꼬록 난 김에. 지 아빠금까지 터뜨려? 말어? 엄마 뭐해. 못 식어. 어. 어 알았어. 알았어. 얼른 들어갈게. 지 아빠. 왜 이래. 엄마가 밀어준다니까. 가만히 좀 있어. 네 엄마 경력 25년 전문직이야. 엄마한테 떼밀라고 아직도 이 재벌 회장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린다니까. 엄마 실력 못 믿어? 아휴 이 떼 좀 봐. 남의 등장은 민간 엄마 때는 안 밀었지? 아휴 아주 가리떡을 뽑아요 뽑아. 엄마 무슨 떼가 나온다고 그래? 우리 일 씻는데. 이거나 빨고 있어. 나도 손 시킬 좀 한 번 배워보게. 네가 이걸 왜 외워? 너는 서울대 나와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말고 살아야지. 그러라고 엄마가 신나게 일하는 건데 응? 엄마 말 들어 안 들어? 아휴 아줌마 말 드럽게 맞네. 돈 안 받을 테니까 아니면 등이나 좀 똑바로 대봐. 오늘 하루만 좀 그러라고. ORAF words x2 와 서울대 오 어 ileri gold 감사합니다.